안녕하세요 로큰미직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11일 큐베이스 11 버전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그 11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여름에 큐베이스 세일 소식들 영상 올리고 하니까 큐베이스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텐버그 홈페이지를 들어보시면요 맨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큐베이스 11이 바로 떠 있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큐베이스 11이 있고 하단을 보시면은 바이 큐베이스 11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스크롤로 내려보시면은 이번 큐베이스 새 버전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차 영상으로 하나씩 다뤄볼게요 일단 바이 큐베이스 누르고요 그러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제 큐베이스 버전이 세 가지죠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쓰고 계시는 그 버전에 맞춰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프로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업데이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아예 새 버전 뭐 풀 버전을 구입하신다고 하는 분들께도 크게 내용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서 큐베이스 구입하고 또 액티베이션 코드 넣고 뭔가 레지스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풀 버전은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비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가 주고 사면은 조금 아깝다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에듀케이션이니까 교육용 버전이 있기 때문이죠 교육용 버전은 조금 할인을 받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들 중에 뭐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교직원 뭐 학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대부분 다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풀 버전을 구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항목이 가운데 껴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요 큐베이스 프로 10.5에서 업데이트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9.99유로입니다 100유로죠 오늘 환율로 제가 오늘 구입할 때 보니까 약 13만 4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지만 큐베이스에서 보통 .5가 올라갈 때는 조금 저렴하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제 기억으로 한 7,8만원 정도의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아예 바뀌는 거 그러니까 뭐 9.5에서 10이 되고 10.5에서 11이 되고 이런 때는 보통 12만원 13만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번만 비싼 건 아니고요 항상 요 정도 가격을 유지했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빨리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유가 있다 아니면 당장 내가 새 버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름 세일을 기다리셨다가 여름에 보통 40%씩 항상 세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입을 하시거나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큐베이스 스탠버그 회사에서 연말이나 블랙프라이데이 때나 어쨌든 세일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말이나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하지 않을까 안 한다고 합니다 내년 5월 정도까지는 세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격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번에는 10.5에 관련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일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자세하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드카트를 넣어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10.5를 대상으로 업데이트하니까 이걸 가지고 구입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들을 일일이 다 캡쳐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네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구입했다는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로 이거는 이제 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다는 게 날라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액티베이션 코드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이거를 아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걸 구입해놓고 이메일 같은 거 잘 확인 안 하셔가지고 구입은 했는데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 간간히 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코드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가 바로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그래래니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거 어디 갔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어디서 찾지 뭐 간혹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자기 계정에 찾아 들어가면 다 있긴 한데 이메일로 다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메일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메일을 잘 보관해 두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착오가 생기거나 그 내용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언제 구입했는지 또는 뭐 그 코드를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다음 화면이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민도우 버전 맥 버전 해가지고 이 스테인버그에서 이제 제공하는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야 돼요 이전에는 예전에 아예 설치 파일을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학기들도 그렇고 스테인버그 얘네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통로가 되는 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가 필요한 거 골라서 알아서 설치해라 이런 방식들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큐베이스도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하려면은 이 사인인을 하라고 하는 예전에는 없던 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스테인버그.net 계정을 넣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에 오류가 안 생기도 여러분들 이걸 꼭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 그 이 프로그램 자체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기존에 설치되셨던 분들이요 아니면은 이번에 처음 설치한다 그러면 아예 이거를 이제 새로 설치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센서라고 얘기하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라이센서라는 것들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업데이트가 순조롭게 다 돼야지만 설치에 오류가 안 생기고 나중에 액티베이션 했을 때 오류가 안 생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첫날이죠 오늘 업데이트 첫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저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서버에 과부가 있나봐요 그래서 액티베이트가 지금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두 번 안 됐고 세 번만에 성공했는데 지금은 좀 사람이 몰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스톨하는 과정에서도 간혹 가다가 서버에 사람이 몰리면 오류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다시 실행하시고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업데이트가 다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큐베이스를 새로 설치한다 그러면 이거고요 업데이트를 하신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전 10.5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됐어요 그 말은 뭐냐 원하는 것만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메인 프로그램일 거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뭉탱이로 용량이 굉장히 크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고요 메인 프로그램이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알아서 뭐 받을 건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recommended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받으면 좋고요 optional 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 받을 거 싶으면 받았고 받기 싫으면 그냥 놔둬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추가 음원들이에요 음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하는 대로 받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다 받으면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데모트랙이나 여기 리듬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지만 사실 이런 건 용량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풀 버전을 받는 분들은 더 많아요 근데 업데이트 왜 이렇게 없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착오 없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 받은 화면을 캡쳐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다운로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고 그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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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오픈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알아서 이 이제 음원들은 해당 그 음원 폴더로 들어가게 돼요 일종의 이제 얘네들이 알아서 파일을 그쪽으로 전송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폴더 같은 데는 원래 이게 받았는데 난 분명히 다운로드 받았는데 왜 없어졌어 음원 파일이 왜 없어졌어 이랬는데 이동을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착오 없으시도록 하고요 이런 설치하는 것들은 인스톨이 끝나면 이렇게 비활성화돼요 그러면은 설치가 끝났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싹 지워주셔도 됩니다 용량을 좀 차지하면은 지워주시고요 뭐 이 정도 용량이면 난 상관없다 그러면 뭐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프로그램 설치했는데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가지고 있는 동글키 또는 최초 설치하시는 분들도 동글키를 이제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 동글키에 9버전의 어떤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11버전 그러니까 11버전 설치가 됐지만 가동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글키에 이제 라이센스 넣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낯설어 하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버전에서 과정이 조금 좀 간소화 됐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조금 편안해졌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창에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바로 밑에 보이는 엔터 유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창 다음 창 진행하다 보면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알려주고요 어 이 밑에 못 보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면은 자기 계정 스탠버그 단내 자기 계정 가면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본인의 이메일로 본 이 내용이 왔을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유어 다운로드 코드 하면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그래서 넣어 주시면 액티베이션 코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넣는다 이메일이나 거기에서 받은 그 코드를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면요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요 바로 이제 액티베이션 코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할 거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액티베이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라이센스가 바로 가동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 화면에 나의 액티베이션 코드가 바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큐베이스 프로 11 버전을 가동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이 여기 이제 딱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누르게 되는데요 간혹가다 이 라이센서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업데이트가 서버에 사람이 몰려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큐베이스 얘네들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할 때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업데이트 하는데 어쨌든 이 라이센서의 업데이트로 완전히 끝내서 이 라이센스 프로그램 자체가 최신 버전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또 액티베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컨티뉴 를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면서 이렇게 요건 X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오고 이 라이센서에 10.5가 이제 9 버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11 버전 넣을 거냐 아니면 돼 있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를 여러분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두 번 실패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이제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실패 두 번 실패 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되죠 다들 이거 뭐야 내 컴퓨터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뭐가 오류가 나는 걸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버에 사람들이 좀 몰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입한 이 영상을 조금 나중에 보신 분들은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뭐 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오늘 내일 뭐 이런 시기에는 서버가 약간 사람이 몰려서 조금 버벅이거나 실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라이센스 컨트롤 센터에서 이렇게 라이센스가 아까 전에는 분명히 큐베이스 프로 10.5 였는데 지금 11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고 이제 문제없이 여기에 있던 어떤 그 금지 표시 같은 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내 컴퓨터와 이 지금 동글 키에 이제 문제없이 큐베이스 프로 11이 심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엔터 액티베이션 코드 뭐 여기도 누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엔터 유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여기를 누르면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스테인버그 단넷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이 어카운트 마이 계정 들어가면요 마이 프로덕트 내에 큐베이스 프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라이센스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 버전 옛날 버전들 옛날 버전으로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 버전 구입했음에도 이걸 등록 안 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잘 되는지 업데이트 아까 전에 그 뭐 e 라이센서나 아니면 다운로드 어신서나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큐베이스 프로 11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문제없이 내가 등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액티베이션 날짜가 이제 찍히거든요 2020년 11월 11일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등록이 끝났구나 문제없이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소프트웨어 옆에 e 라이센서를 누르시면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usb 동글키 이제 큐베이스를 가동하려면 동글키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사실 동글키 방식이 아주 진짜 옛날 방식이고 아주 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스테인버그와 큐베이스 얘네들은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좀 다른 걸로 좀 뭐 클라우드 방식이나 뭐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usb e 라이센서에 이렇게 문제없이 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되어 있죠 날짜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등록이 잘 되어 있구나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진행하시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